극히 일부겠지만 최소한 여기까지 할게요 대사를 까먹었어요 람마야 저 람마 아닌데요? 아니야? 아 예 형님 저 람마가 아니에요 오랜만이다 람마야 잘 지냈냐 아 람마 아니에요 형님 안녕하십니까 노래하는코트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 바로 성대무사 모창대회인데요 저희 메인 스폰서인 피시아티스트에서 1등에게 주는 로지텍 G413 카본 기계식 키보드 제 사인까지 동봉이 되어 있는 요 키보드를 1등에게 드립니다 나머지 분들에게는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트의 성대무사 모창대회 천하제일 성대무사 모창대회 첫번째 참여자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양희은이 부르는 지나오다 준비했습니다 지나오다 김범수 노래 아닌가요? 아니요 닐로 노래거든요 아 맞다 지나오다가 김범수에서 닐로로 바뀌어버렸구나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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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맞아 지나간다 야 김범수는 웃어 발 분위기 고창내지 말고 이 개새끼들아 코하하하하하 코하하하하하 코코까까 자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슛 아아 너 이름이 뭐니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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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줘 지금 나 너의 집 앞에 있어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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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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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아아 아아ちょっと 좀 시벅텐이지 않았나 아하하 하하하하하하 차라리 공부해라 이런걸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아 그거는 바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한번 해 보시죠 어으로 좀 끌려고 그냥 후렴부터 해 이 시벌새끼야 후렴부터 해 아니 저기요 아니 그냥 너의 패착이 뭔 줄 아세요? 그냥 공부해라 그래 바로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불러버리네 자 당신의 성대모사 능력에 대한 점수는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깝노 플러스 신고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김흐기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준비되셨어요? 저 우원제 해보겠습니다 우원제 아 좋습니다 연예인 또 모창 이런거 잘하시면 제가 또 2만원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가지에서 여러가지 다 터지면은 중복해서 주시나요? 중복해서 너는 뭐 우원제 3천원 뭐 2천원 도끼 천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립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들어갈까요? 그럼 우원제 해볼게요 우원제 슛 아하 아하 아 이거 좀 아 이거 172분들 제외하고서는 별로 그렇게 뭐 감응이 좋을거 같진 않네요 어 그러면은요 제가 예에 그 아 시바 가브리엘 또 하기 싫은데 가브리엘 하하하하 이 개새끼 아이 좀 개 좀 연구좀 해라 연구좀 아 맨날 했던것도 하고 내가 이 새끼꺼를 2017년부터도 들었거든요 하하하하 알았어 알았어 가브리엘 슛 자 모자님 안녕하세요 준비되신거요 노홍철 성대모사 갈게요 오 노홍철 신선합니다 최군이 잘하던데 자 노홍철 가겠습니다 슛 야 여러분들 너희들 노홍철이에요 야 이게 누구야 코트 아니야 코트 코트 지워지워 야 조형님 어 채팅 오 채팅장 반응좋아요 오 채팅장 일단 5천원을 했대요 야 이거 좋아 좋아 형님 저는 별로여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저는 5천원 드리겠습니다 자 더있나요 예 이명박 해볼게요 아 이명박 이거 말씀 못드렸는데 이명박 했는데 노잼이면은 또 거기서 예 또 깎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더 가시겠습니까 예 밖고 없습니다 밖고 없다 오 좋아요 자 이명박 갑니다 슛 흠흠 오우 더 간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영화배우 송강호씨 오우 송강호 이야 정말 무능력자들만 보다가 이런 분 보니까 정말 더 빛납니다 이 분이 원석을 찾은 것 같네요 자 갈게요 송강호 슛 아이 뭐 자기 아이 우리 뭐 코트씨가 말이야 아이 뭐 내가 성대모사하는데 이렇게 뭐 돈을 맡게 너무 짜게 주는 거 아냐? 어? 아이 뭐 아무나 성대모사하는 거 아니잖아 어? 아이 뭐 뭐 받아주지도 않고 나 혼자 먹기 더 되는 것도 이거 별로인 것 같아? 어? 우와 인정 인정 자 여기서 2만원 더 드리고 3만원 갑니다 3만원 드렸습니다 3만원 지금 현재까지 따놓으신 세이브 3만원입니다 더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자 어떤거? 임창정 성대모사 해보겠습니다 임창정이 또 돼요? 야 이 분 완전 임재일세 자 여러분들 임창정 잘하면은 3만원 따는 거고 임창정 못하면은 그냥 만원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전인가요? 빠꾸 없나요? 예 노 빠꾸에요 오케이 슛 왜 자꾸 돌아다녀야 씨발넘아 나랑 싸우게 영화같네 좀 있으면 우리들이 얘네 앞에서 무릎 꿇고 있겠다냐 너 어디서 놀아니? 오 진짜 잘한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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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4만원 주자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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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획득하셨습니다 더 있습니까? 예 아니 얼마까지 가져가시려구요? 자 어 오케이 오케이 옛날 그 플래시 만화 중에 예예 그 오인용이라고 아세요? 아 설마 정지혁병장? 예 우와 김창호희 김창호희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어 할 수 있나요? 네 해볼게요 오케이 슛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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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는 생긴게 아주 응?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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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만원 획득 5만원 획득 5만원 인정 5만원 인정 아 이런분은 대우해드려야되요 예 아 진짜 똑같다 어 와 포인트를 아주 잘 잡으시네 자 더 있나요? 네 하하하 아니 그만하세요 하하하 아니 몇개 있어요 몇개 아 아 아 아 아 진짜 대박인데 야 5만원 자 지금부터 이제 어 계속 반응 이어 나가면 이제 만원씩 더 드립니다 자 갑시다 예 그 이순재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 아 이건 약간 위험부담이 좀 따르는데 자 가볼게요 영화 그대를 사랑합니다입니다 네 아 아 음 그대로 사랑합니다 아하 아 아 아 아 죄송한데 만원 깎을게요 예 보람 보람상조 보람상조 보람상조로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제가 하제보를 두발하려고 봤습니까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544 홍래 홍래 1544 홍래 홍래 1544 홍래 홍래 아 여기서 또 못하면 깎이나요 예예 여기서 못하면 깎입니다 음 만원씩 깎여요 웃긴거 잠깐 해보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예예예 이거 죄송한데 아 이건 솔직히 채팅창에서 반응 좋았어도 제가 또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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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5만5천원 갑니다 5만5천원 예 5천원은 시청자분들 점수 5천원은 내 점수 예 그렇게 해가지고 5만5천원 갑니다 5.5 갈게요 자 더 있나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흐흐흐흐흐흐 아니 근데 잘하셨어 진짜로 아 정말 잘하셨어 예예예 아 너무 잘하셨고 이 분 진짜 그 폐기로 끝까지 가셨어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5만5천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자님 들어가시고 저한테 그걸로 주세요 연락주세요 아시겠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에요 모자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김우긴씨 아까 하셨는데 또 올라오셨네요 차단당 차단할게요 아 가수전문 닉네임 바꾸셨네요 순식간에 가수전문님 아까 김우긴에서 패배 1,900원 획득하시고 빤쓰론 하셨는데 네네 다시 해볼게요 뭘로 하실건가요? 송강호 해볼게요 송강호 아 막 던지네 송강호 반응이 있으니까 아 내가 저걸 해야겠다 바로 그냥 또 저 뭐야 마약왕 예고편 틀어놓고 이지랄해가지고 그냥 어설프게 해가지고 5천원 따보려고 이런 새끼들이 아주 기회주의자 시류에 편승하는 시볼새끼들이에요 아주 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디선가 본것들 그냥 따라하는 클론새끼들 나가 뒤져 이 개새끼야 넘버스리 해볼게요 넘버스리 넘버스리 오케이 슛 넘버스리 홍글이 정신 해볼게요 오케이 슛 넘버스리 홍글이 정신 해볼게요 오케이 슛 저 그러면 게임 캐릭터 메딜리 갈게요 게임 캐릭터 메딜리? 네 스타크래프트부터 오버워치 몰까지 메딜리 갈게요 진짜 정말 추한데 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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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든지 또 서브컬처 장르 스타크래프트 나 라이프 아잇 오아잇 하아잇 모틀크루즈 아폴레이션 아스وف love 크래프트 Bin 알 Powder 그러色 이런 개새끼 하세요 오버우드 해볼게요 오버우드 아우 지겨 pum 구요 우으운드 West 슛 приход weitere We're in the go sir Yes sir No sir Yes sir engine rigmaturl 이런 개새끼 하세요 Nemesis 오보롤드 아우 지겨 onte- 슛 아니 이럴 거면 이미 손에 못하시지 왜 탁초 개새끼 누구나하는 거잖아 레ins 레이스 Oks 슛 으흠흠 렉정 와라 꽉 쥬어 렉정 롱디 시발세이 아아아아 진짜 춤하네 저기요 저기요 그만하세요 기지개 추합니다 자 연서님 연서님 어우 야아아 정말 좋다 야아아 네 성대모사 하러 왔어요 성대모사 하러 왔어요 그 옛날에 그 맛있는 TV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맛있는 TV요? 네네 몰라 어 그 어 들으시면 알수도 있으세요 맛대맛 나레이션 해볼게요 맛대맛 나레이션 슛 프라이팬에 버터들고 양파 대파 브로콜리 넣고 담육수 월계수에 밥 넣어 볶아주되게 믹서기 넣고 곱게 갈아준다음 체에 걸러주고 생크림 넣고 몽글몽글 돌려 양숭이 바실이 땅콩가루 뿌려주면 자연 그대로의 건강식 브로콜리 버터까지 완성 와 감사합니다 와아 남잔데 일단 여자 목소리로 한번 낚아준 다음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싸한걸로 만원 더 있습니까? 여기도 매매 여기도 매매 슛 여기도 치킨 저기도 치킨 온 동네가 치킨 천국으로구나 정통우레드 치킨부터 시작해서 양념치킨 배닭치킨 치즈 번개치킨까지 온 동네 안에 저기 온세계 치킨이 모이는 것은 바로 치킨 박람회의 현작이노구나 녹음 하신건가요? 녹음이라고요? 여기도 코트 저기도 연서 대한민국의 코트 천국이노구나 여어어 오케이 오케이 죄송한데 너무 많이 들어갖고 람마 때문에 지겨워가지고 오천원 드릴게요 만오천원 땄습니다 아 그럼 다른거 들려줄게요 어떤거요? 개나손아하는 이성균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개나손아하는 이성균 저는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 오천원 주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오천원 주시려면 주세요 끝까지 간다 이성균 해볼게요 슛 끝 니가 그동안 마약배돌려 처먹은거 그거 이용해서 불법중한거 인강미를 사리는거 취용해서 살인거사한거 다 좋겠어 물론 니가 한짓중에 극히 일부겠지만 최소한 여기까지 할게요 대사를 까먹었어요 람마야 저 람마 아닌데요 아니야? 아 예형님 저 람마 아니에요 오랜만이다 람마야 잘 지냈냐 아 람마 아니에요 아 람마야 람마야 아 람마 아닙니다 아 나 진짜 람마 아니네 네 진짜 아닙니다 람마랑도 비슷하네 오 이거 좋았어 아 예 그 뭐냐 그 아 다들 헷갈려 하시는데 전 아니에요 아 진짜 람마 오 람마랑 야 오케이 야 너 2만원 줄게 오케이 2만원 다른거 더 있어? 더하면 더 주시나요? 그렇지 반응이 좋아야지 못하면 여기서 만원씩 깎여 아 그러면은 예 노래방에서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에 안나오는데 나 당신의 점수는 이거요 SBS 인기가요 예예 그 성우님 아 그 성우분이셨죠 예예 슛 잠시만요 네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나타나는 럭셔리 MC 저 다시 인사드립니다 아쉽게도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헤어지게 할 시간이네요 어떠셨나요? 후회하지 않을 만큼 즐겁고 재밌는 시간 보내셨나요? 그럼 다음번에 오실 때에도 이 TJ미디어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이 가세요 아니 이 새끼 이거를 다 외웠네 토시 하나 안틀리고 씨 그 정성봐서 만원 더 드릴게요 오케이 2만원 여기서 스톱하시겠습니까? 덕하시겠습니까? 아 솔직히 좀 탐이 나긴 하는데 좀 쫄리긴 하거든요 이러면 뭐 접으셔도 되고요 예 아 그럼 나레이션 하나만 더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옛날에 전재현씨 나온 클라우드 맥주광고 아시죠? 예예예 그걸로 나레이션 해볼게요 네 슛 100% 발효원의 그대로 물 타지 않았다 물을 타지 않는 오리지널 크래비티 공법의 리얼 맥주 클라우드 그 짝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짝으로 한번 해주시죠 짝으로 짝으로 짝은 좀 더 좀 째진 소리로 예 애정촌의 아침이 밝았다 남자 1화 여자 2호는 코트에게 푹 빠졌다 코트는 게이였다 네 이걸로 저거 가능해요 소환사의 협곡 가능하십니까? 소환사의 협곡은 더 낫죠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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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거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년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마무리 우와 야 이거는 3만원 줍니다 만원 예 여지없이 3만원 드릴께요 와 지렸다 지렸다 잘한다 어? 아 그 람마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와 근데 진짜 너는 람마보고 따라한거야? 어떻게 어떻게 여기서 했냐 이거 하다보니까 나온거에요 아 너랑 람마랑 되게 비슷한 그 구조를 가지고 있나보다 성대 질감이 에 에스에 둘 다 후레 좀 높다보니까 아 람마가 지금까지 이미지 관리 잘해가지고 지금 잘 됐으면은 너도 한자리 했을텐데 아 그것이 조금 아쉽구만 그래 연서야 근데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고 3만원 줄께 그 저기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어? 가자 골뱅이 노래하는 코트로 4만원 안됩니까? 4만원 채팅창에 4로 물타게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지금 오늘 총상금 10만원 걸었는데 지금 몇십만원 나갈 비리거든요 닥치세요 5만원 주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니 뭘 5만원을 줘 니들 돈 아니라고 함부로 쏘지마 야! 이 새끼들이 진짜 3만원 주... 아니 싫어 그만해 돈 그만 뺏어가 3만원에서 접어 한반만 더 할게요 아니 왜 4만원이야 3만원 3만원 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저 돈 없어요 여기서 이상하면은 2만 5천원 어때요 하...나 씨바 이 새끼들 아니 왜 재즈는 니가 부리고 돈은 내가 내고 얘네들은 야야 저 4만원 줘라 아야야야야 5만원 줘 5만원 줘 아니 뭐야 무슨 설날이야? 뭔 세뱃돈 줘? 쿠쿠까까 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준비되신거요 유튜버 성대모사인데 유튜버 성대모사요? 네 어떤거죠? 바로 할까요? 죄송한데 네 떵끼님 안녕하세요 떵끼입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벤치입니다 벤치입니다 벤치 빼고요 다음에 봐요 바잉 올리버쌤 빼주시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 3명만 빼주세요 슛 네 할게요 네 홀리쉣 왓더퍽 오마이갓 이잉 아살라말라이쿰 아살라말라이쿰 오 신대우루 나니 아하하하하하하하 아 요즘 그분 존나 핫하더라 그래서 나도 재밌게 보고 있는데 그분 진짜로 그... IS에서 만약 테러 일어나면 그분 진짜 큰일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기의 남자에요 위기의 남자 이잉 아살라말라이쿰 아주 비슷했어요 만원 드리겠습니다 더 도전해도 되나요? 예예 더 해주세요 그 이거 이것도 유튜버 성대모사인데 이거 여자분인데 이거 약간 느낌만 그냥 다 할게요 네 남자분들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만명수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명수 야 형 아프리카 복귀했는데 새끼가 형한테 별풍선 한번도 안주러오냐? 아 제가 해외라서 별풍선도 쏠 수가 없습니다 자 박명수 갑시다 바보의 사랑 제가 준비한거 일단 박명수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 바보도 사랑합니다 보내주신 이 사람 이제 다시는 울지 않을 겁니다 나 이제 목숨을 걸고 세상 아픔에서 지켜낼게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또 있어요 또? 또 있어요 또? 응 그리고 희요미송 한번 해봐도 될까요? 그래 슛 해냦 씻기 손가락 거고 고음 약속해줘요 어쩔단 나 오잔 해버려두지 않기로 출발 R1은 귀염이 2다기 1은 귀염이 3다기 3은 귀염이 귀귀귀귀여움이 출발 4다기 4도 귀염이 5다기 5도 귀염이 6다기 6은 쯧쯧쯧쯧쯧쯧 귀염이 난 귀염이 어! 좋다. 어, 2만원이구요. 뭐 더 있을까요? 더 있습니다. 예. 요번에 도전 한번 해볼게요. 어, 해봐 해봐. 그렉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렉? 네. 오, 슛! 오, 슛! 오, 슛! 음악은 오, 슛! 오, 슛! 2만 5천원. 이만별 가겠습니다. 이만별. 어, 이만별 좋다. 이만별 진짜 괜찮습니다. 자, 갑시다. 슛! 이만별. 이만별. 이메. 이별하러 가는 길 참 나의 기도하다 널 데려가는 길 죄송한데, 잠깐 잠깐 박명수가 들리는데 네? 잠깐 잠깐 박명수가 들리는데 네? 이게 박한결이라고 다시 해봐 다시 해봐 다시 해봐봐 살짝살짝 틀려 만명수 아 그래 잘했어 야 이거 저기 3만원 줄게 3만원 아하 감사합니다 야 아주 오랜만에 아주 보는구만 야 너 아직도 그 대한민국 너 언제 입고 가냐 저 여름에요 여름에 얘가 노래도 참 잘해요 첼로 하는 친구에요 첼로 첼로 하는 친구인데 그래 아휴 니가 어디있지 지금 저 지금 일본에 있어요 일본 알겠다 자 아무튼 문상 줄게 형한테 연락해 그래그래 명수 들어가 우리 만명수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하는 코트 유튜브 채널에 개국공신이에요 근데 일본에 있으니까 이 시볼새끼 15,000원 줄게요 개새끼 꼬꼬까까 다음분 준비되신거요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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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모기 성대문사 해볼게요 이 새끼야 방송 보면서 빠개고 있어 일본모기 일본모기 준비됐거든요 일본모기 예 오케이 슛 오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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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역대급 진짜 와 노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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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진짜 근본 중에 십근본이다 진짜로 와 야 그럼 미국에 있는 모기는 미국에 있는 모기는 딜리시어스 딜리시어스 아니 뭐야 칠목배님 네 준비되신거요 네 저 2020년에 아프리카 시상식간 코트형님 성대모사 하겠습니다 신선하네 해봐 네 저 아프리카 사장님 저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저 연구정도 불러주세요 방송하고싶어요 저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아 저 연구정도 불러주세요 저 아프리카 시상식간 저 노래하는 코트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진오램버핏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라는걸 나한테 암시하는거야 야 얼탱이가 없네 야 이 새끼야 내가 연구정지 당했다고 시상식 거기 올라갔고 아프리카 사장님 시장님 저 진오램버핏인데요 저 연구정 좀 풀어주세요 저 아프리카에서 박수하고싶어요 이거 이런 개새끼 나가 양민석씨 준비되신거요 저 혹시 그 야동광고해봐도 되나요 예 슛 이 새끼 엑스비디오 이 새끼 엑스비디오 매니아네 엑스비디오 그 아줌마 너도 나오냐 아우 나 진짜 나 그 아줌마 너무 싫어 그 아줌마 보면은 좀 죽어 에이 유 예아 유 5천원 줄게 코코 까까 자 님이 마지막입니다 저 코난 할줄 알아요 아 난코 난코 좋다 자 드디어 나왔네요 자 냠도일 갈게요 냠도일 슛 아아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정말인가요 제 친구 하나를 소개할게요 여기는 윤태훈 돼지죠 미라나 브란 박사님 제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이 카리 개새끼 노잼의 원인은 바로 너야 브란 박사님 이 개새끼를 하수구 종말 처리장에 처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천하제일 송대우사 모창대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등 아까 1등 멀쇼 손강호 하셨던 분 그냥 이거 가져가시고 5만원 뺄게요 요걸 가져가세요 그냥 요게 중고로 팔아도 5만원보단 더 나가요 새거고 하니까 근데 파시지 마시고 좀 써주세요 1등 그분으로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성제압창단 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